이 새벽 함께 하나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오묘한 신비를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믿음의 진일보가 있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말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발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 삶의 굳어진 것들을 깨트려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의 열쇠를 찾을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저희의 옛사람을 죽여주시며 늘 새삼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옛사람이 죽어지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의 악함들, 우리 안의 죄성들, 사라지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지는 그러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기도 제목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영적권세를 더하여 주시며, 하늘에 인적권세와 물적권세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손실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다른 사람에게 뒤통수 맞거나 배신당하는 일 없도록 저희의 모든 인간관계도 주님께서 주장하시며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격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함께 하여 주시며, 해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입시 준비 중인 자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그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들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며, 연로하신 부모님들 생명의 날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영광 장로교회의 장막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든 교회와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뱃속이 쓰라려야 할까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닿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려였습니다.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어느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이 두루마리 요한계시록 5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하늘보자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쪽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곱 인으로 공인되어 있었죠. 이것을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취하여 일곱 인을 모두 떼십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오면 힘센 천사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땅으로 왔고 요한에게 그것을 취하여 먹으라라는 하늘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요. 두루마리는 기록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록되어진 주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말씀에도 보면 에스겔도 두루마리를 먹으라라는 주님의 명령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8절에서 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너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처럼 반역하지 말고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 손 하나가 내 앞으로 뻗쳐 있었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그가 그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 펴서 보여주셨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예레미야도 주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만군의 주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받아 먹는다 라고 하는 것, 요즘 말로 하면 성경 말씀을 받아 먹는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받아 먹는다,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로써 성경의 말씀이 나의 삶의 실체와 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 나의 삶의 실체와 되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과 애쓰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단순히 읽고 묵상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고민하고 질문하며 성찰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공부하고 성경 말씀 연구하고 더불어 고민하고 질문하며 성찰할 때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먹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10편 119편 10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닿습니다. 성경의 말씀, 주님의 말씀의 맛이 달다, 꿀보다 더 달다 라고 하는 경험, 그런 은혜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꿀과 같지는 않습니다. 요한은 두루마리를 먹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은요. 먹을 때는 꿀과 같이 달콤해도 내 뱃속은 쓰라려야 합니다. 먹을 때는 달아도 뱃속은 쓰라려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성경을 읽고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질문하며 성찰할 때에 말씀이 우리의 자아를 찌릅니다.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고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뱃속이 쓰라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떠한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 칼이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로운 칼이 사람 속을 꿰뚫고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는데 그 칼이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 아프고 쓴 것이 당연합니다. 고통스러운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이 칼인데 그 칼이 내 안에서 나를 후벼 파는데 당연히 아프지요. 당연히 쓰라리지요. 당연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꿀과 같은 말씀, 솜사탕과 같은 말씀, 내 마음을 위로하고 편안하게 하는 말씀만 찾아 읽습니다. 그러한 달콤한 설교하는 설교자만 찾습니다. 고민하지 않게 하는, 질문하지 않게 하는, 성찰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설교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 것만 좋아하면 병에 걸립니다. 솜사탕과 같은 단 것 찾으면 당뇨병에 걸리듯이 우리가 단 말씀만 좋아하면, 솜사탕 같은 말씀만 좋아하면 영적인 당뇨병에 걸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드십시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먹고 공부하십시오. 연구하십시오. 질문하고 고민하고 성찰하십시오. 그래서 먹을 때는 달아도 그 먹고 난 후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이 나의 자아를 쪼개기 때문에, 나의 자아를 깨기 때문에 내 뱃속이 쓰라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단맛과 쓴맛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자아를 쪼갤 때에 그 아픔과 고통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묵상할 때에 고민하고 질문하며 성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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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